해외 주식 아직도 남은 말에 유전하니? 내가 직접 찾는 해외 주식 투자 함께해요 마 안녕하세요 KB증권 정재욱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바로 내부자 거래입니다 내부자 거래의 중요성은 연구 결과로도 알 수 있는데요 2003년 하버드와 예일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내부자의 매수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보다 무려 11.2%가 더 높았다고 해요 내부자 거래가 반드시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해야 할 만한 정보가 될 수 있겠네요 SEC에서 내부자 거래를 알 수 있는 서류는 Form 345가 있습니다 345 모두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서류인데요 그 중에 자주 이용할 수 있는 Form을 설명할게요 Form은 회사 내부자 혹은 회사 주식 10% 이상 가진 주주가 회사의 주식을 취득 혹은 처분했을 때 SEC에 보고해야 하는 공시입니다 이번에는 AI 시대의 기대주인 NBDI Form 4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도 에드가에 접속해서 디커 MBDA를 검색해주세요 Ownership Disclosure에서 View All Insider Transaction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7월 13일에 올라온 Form을 열어주세요 Form은 박스마다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왼쪽 상단 1번 박스는 누가 매매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게 되면 거래가 언제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데요 거래된 일자와 보고서가 서류화된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5번에는 거래자의 신분과 직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오피서이고 최고 회계 담당자이시네요 다음으로 테이블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이블 1에서는 3번의 트랜잭션 코드를 통해 거래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코드 A라고 나와 있는데 코드 A는 보상과 보수의 획득을 의미합니다 각 코드별 의미는 위키피디아에 Form4를 검색하게 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다음으로 4번에서는 거래 수량과 주식을 획득했는지 혹은 처분했는지 또 그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A라고 적혀있으면 얻게 된 것이고 D라고 적혀있으면 처분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가격을 보면 놀랍게도 0달러라고 적혀져 있네요 0달러의 가격으로 주식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0달러의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싶네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0달러 옆의 위첨자를 통해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초록색 글씨로 가볼게요 초록색 글을 보면 이 주식은 보수로 받은 것이라고 하네요 열심히 일해서 얻은 정당한 대가이니 오해가 풀렸네요 이제 테이블 5번을 볼게요 테이블 5번은 amount of securities beneficially owned following reported transaction은 폼포의 매매가 끝나고 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를 의미합니다 이 분은 16250주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폼포를 알아보게 됐는데요 내부 정보를 통한 불법 거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SEC 공시로 내부자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이런 걱정은 덜 수 있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메타버스 관련 주류 핫한 로블록스의 S1 페이퍼를 함께 살펴볼게요 빠밤